보봉산과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쾌청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도심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중산동 부지 부동산 가이드 구두리와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현재 나무식재 및 조경 비닐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부지입니다. 건축화가 있는 곳으로 총 대지면적 3574지구미터에 건폐율 40% 용전율 10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답니다. 마트나 음식장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기 좋은 곳인데요. 주변에 전기, 상수도, 도로시설이 완비돼 향후 활용하기에 좋고 고봉산 입구에 위치해 고객들이 찾기에도 편리한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10년 전 공시지가 28만 5천원에서 83만 9천원으로 약 3배가량 오른 미래가치 상승 부지 매매가 75억에 만나보세요. 이 부지 인근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들마을, 대림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중흥 S클래스 타운하우스와 휴먼시아 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죠. 따라서 다양한 소비계층으로 상업 투자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곳은 소비 성향이 중상 이상인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점차 높은 매출까지 예상할 수 있어 대형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부지로 좋은 자리죠. 주변엔 안국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일산보금병원의료시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풍동애니굴 먹자촌 등 주변 환경 또한 좋은 곳입니다. 높은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주거단지 인접과 편리한 생활환경,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 꼽아드립니다. 중산지구, 일산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고공산입구 대류변에 있어 찾기 쉬운 접근성을 갖췄는데요. 통행차량이 많고 산입구에 있다 보니 중산객을 상대로 대형 음식점, 마트 부지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일산에서 중산방향 고향대로 356번 국도에 접해 있고 3호선 전철 풍산역과 자가용으로 불과 5군 거리에 있어 자가, 대중교통 모두 편리합니다. 풍산역에서 홍대입구 30분, 종로, 여의도, 강남 어디든 1시간 내외로 닿는 거리. 서울과의 출툴근 거리에 있는 편리한 지리적 장점이 본 부지의 마지막 매력 포인트입니다. 대형마트 부지에 적합한 중산동 부지의 매력 포인트를 또 듣고 싶으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 근생시설로 이용하기 좋은 꾸준한 지가 상승의 토지라는 점.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대규모 주거단지 인접으로 생활 편의시설과 수요층을 동시에 확보. 세 번째 포인트는요, 찾기 쉬운 고봉산 입구의 위치, 지하철 풍산역과 인접하는 등 입지적 장점을 꼽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고두리가 대형마트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창업 투자를 고민 중에 계신 분들께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2128-3838 코드번호 214번으로 전화주세요.